안녕하세요.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무연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시죠. 처음에는 고기를 잡는 재미에 가지만, 차츰은 낚는 맛에요. 낚는 데 자리가 잡히면 그로부터는 하필 물에 가야만 낚시를 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박는 날 아침에 떠나기 위해 이날 저녁 등 밑에 앉아 끊어진 시를 잇는 것이나, 뜰망이나 어통을 매만지는 것부터 이미 낚시질이며, 물동무와 함께 누워 지난 어느 한때의 낚고 끊기던 이야기로 흥을 도두도 또한 낚시질이니, 지금 내가 이런 이야기를 쓰는 것조차 한 낚시질일 수 없지 않을 것이다. 한 번 소홍전에서, 한 번 인천에서 배를 타고 나아가 낚시질을 해보았다. 그것으로 바다 낚시질을 말하는 것은 심히 망령될 것이나, 바다 낚시질은 좀 소홀한 하고 좀 노동에 가깝고, 꽤 물리는 날은 직업적인 결과를 갖게 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았다. 맑고 고요하고 짐스럽지 않기는 아무래도 민물낚시질이라 생각한다. 내가 서울에서 처음 민물낚시질을 가본 데는 동대문 밖 중랑천이다. 논물이 빠지는 데다가 회기리 쪽에서 하수도도 이리 합치는 모양으로 물레가 퀴퀴하고, 물리는 것도 메기 따위 잡고기가 흔한데, 반두질꾼, 주행의 질꾼, 미역감는 패, 자빈이 너무 모여 시비 부도처는 아니었다. 다음으로 가본 데가 소홀의 저수지다. 경인선으로 가서 소사에서 내려, 마침 버스가 있으면 대야리까지 타고, 없으면 장찬 심리길을 걸어야 하는 데다. 얕은 줄밭이 많고, 깊은 데는 돌로 쌓은 둔덕에 앉게 되므로, 바닥도 좋지 못하고 사람도 너무 뜨거워진다. 그러나 가끔 소나귀가 번 붕어를 낚을 수 있는 맛에 공일날 같은 때는 무려 3, 40명은 모이는 데다. 서울에서 과히 떨어지지 않은 망우리 곡에 넘어 수탱리에 좋은 늪들이 서너 자리나 있는 것은 훨씬 뒤에 알게 되었다. 이심이가 나와 송아지를 먹고 들어갔다는 좀 오래고 깊은 손흡에는 을에 있는 전설이, 여기에도 있는 만치, 두 간반 낚시대에 을에 길바는 서는 깊은 물이었다. 고기만을 탐내지 않는 바에는 역시 앉을 자리 좋은 데가 으뜸으로, 자리를 가려앉으면 물도 맑은 편이요, 울멍줄멍 먼 산의 전망도 일취 있는 데다. 붕어도 소래에서보다 더 큰 것이 가끔 나타났고, 어쩌다가는 잉어가 덤벼 줄을 끊거나, 한눈 파는 새 낚시대의 재로 끌고 달아나기도 일쑤였다. 은비늘이 물 위에 솟아 뛰고, 해오락이 한가히 조는 모양도 수양경치로는 제격이었다. 그러나 원체 사람이 너무 모여들었다. 버스를 내리자마자 경쟁들이다. 잘 물리는 자리에 앉으려는 것은 욕심이라기보다 누구나의 상정일 것이나, 젊은이도 15분은 걸리는 데를 늙은이가 뛰는 것은, 뛰다가 그에 떨어지고 마는 것은, 더욱 좁은 논틀길이어서 더 뛰지 못하는 늙은이를 떠다 밀고 앞서 달아나는 것은, 어느 쪽이나 함께 아름다워 보일 리 없다. 물립니까? 하고 묻는데, 남의 옆을 고요히 지나는 교양이 별로 없다. 또 잘 물려도 잘 물린다고 대답하는 정직도 그리 없다. 곤드레가 한 시간만 까딱 안 하면 벌써 탄식이 나온다. 두 시간만 되면 그만 자리를 옮긴다. 다음 자리에서부터는 욕이 나온다. 용왕님이 옆에 있기만 하면 얻어맞았지 별 수 없을 것이다. 온 늪의 고기를 제자리에만 끌어모을 듯이, 깻묵과 반죽미끼를 아낌없이 퍼붓는다. 옆에 친구가 여간에서는 그냥 견디지 못하고 미끼 던지는 경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고기들은 낚시를 찾을 겨를이 없이 그만 배가 불러버리는 것이다. 제일 질색인 것은 큰 고기의 마음이 들뜬 친구다. 소위 낭애라는 것인데, 나비 호두알만 지나 달린 것으로, 남들은 다 쫓아버릴 듯이 혼자 털버덩대고 돌아다니는 것이다. 시정에서 부리던 얌체와 악지와 투기를 그냥 가지고 오는 사람이 거의 전부인 것이다. 좀 멀더라도 이런 사람들한테 시달리지 않을 때가 없을까? 수십 년 잊어버렸던 데가 진작부터 생각났고, 희미한 기억이 차츰 소명해지는 데가 있었다. 강원도 동주 땅 어느 산촌인데, 산촌이면서도 물이 많아서 용못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니다. 어려서는 자주 가보던 외가댁 동네다. 외조부님께서 낚시지를 즐기셨다. 손수 낚시대를 다듬으시고 손수 줄을 다리셨다. 지금 우리가 사다 쓰는 도구와는 다르다. 참대가 귀한대라 서울 인편이 있을 때 대설대보다는 배나 굵고, 한 발은 훨씬 넘어서 자르면 끝이 간필 붓두건만한 대와, 길이가 그것과 거의 비등할 왕대를 쪼갠 죽편을 사온다. 통대는 불에 쪼여 구분대를 바로잡고, 대설대 만들듯 마디를 뚫는다. 자루엔 솥불을 깎아 아로새겨 박고, 끝은 터질 염려가 없도록 명주실로 감은 후에 미를 먹인다. 죽판으로는 그 끝에 꽂을 휘추리를 다듬는 것이다. 이것도 구분대를 잡은 다음 처음에는 칼을 쓰고, 다음에는 사금파리로 다듬어서, 다시는 트집도 아니 가고, 물도 아니 먹게 기름칠을 해가며, 끝을 돌을 달아 몇 달이고 매 달아 두는 것이다. 이것을 거꾸로 꽂으면 통대 속에 잠겨버리고, 바로 꺼지면 전체가 꽁에 장북을 든 것처럼, 주둥이 쳐지는 법 없이 쪽삐어야 쓰는 것이다. 어려서 몇 번 들어본 기억이 나, 요즘 사다 쓰는 낚싯대처럼 주둥이 무거운 법은 결코 없는 것이다. 실도 명주로 세 벌로 들여서 가랑나무 물을 들이고, 그것을 청석돌에 감아서 기름을 먹여 밥솥에 쪄어내는 것이다. 여간 공이 아니었다. 낚시도 머스마일을 시켜 휘는 것이라, 미늘이 커서 여간에선 고기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오. 목줄도 흰 말총을 뽑아다 매는 것으로, 물속에 들어가면 투명해서 고기 눈에 잘 뜨일 리도 없다. 고기 족땡이는 장맛대 같은 때 뎁싸리로 손수 겨르셨고, 받침대에는 무슨 글인지 한문인데, 잔글씨로 여러 줄 새긴 것을 본 생각이 난다. 이 외조부님께서는 담금질이라고, 앉아서 하는 낚시질만 다니셨다. 내가 몇 번 따라가본 데는 쇠치망이라는 데다. 동네 앞을 지나 내려오는 약간 흐린 개울물과, 금악산 깊은 산골짜기에서 칠송정이니 선비손이 여러 소호를 이루며 흘러내려오는 차고 맑은 하안내천이 합수되는 데다. 석병 밑은 아무리 가뭄때라도 바닥이 들여다보이지 않는다. 이심이가 나와 소를 잡아먹어 쇠치망이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대로, 고기도 흐린 물것과 맑은 물것이 다 모이는 데다. 신루런 붕어도 있고, 무지개처럼 오색이 영롱한 무당치리도 있고, 은비늘에 청옥빛이 도는 참마자떼와, 검고 가시는 새지만 맑은 물고기 중에서는 제1급인 꺾지도 있다. 비가 오는 때거나 비가 든 직후여서 물이 붉은 때는 지렁이 미끼로 붕어와 드럭마자와 미역이를 잡는 것이요. 물이 맑아지면 여울담에서 돌미끼를 잡아 참마자와 껍질을 낚는 것이다. 매미소리뿐, 그리고 저 아래 여울담에서는 물소리뿐. 주위는 무한 고요하였다. 내가 갑갑해하는 눈치면 외조부께서는 낚시는 담가 놓은 채 나를 이끌고 원두막으로 가셨다. 참회는 진흙밭에서 아침 이슬에 딴 백사과였다. 희고 둥글고 혼마다 푸른 줄이 진 것인데, 배꼽을 따면 불그스름한 것은 물을 익은 표였다. 요즘 멜론을 연상시키는 향기와 단맛인데, 그 연삭삭한 맛은 멜론이 당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외조부님보다는 외삼촌들을 따라다니는 것이 즐거웠다. 외삼촌들은 담금질은 갑갑하다고 하지 않았고, 그물을 가지고 선비소로 가거나 낚시질이면 여울놀이를 하였다. 담금질보다 낚싯대도 경쾌하고, 낚시도 파리 한 마리를 끼면 고만이게 적다. 곤드래도 수수깡 속보다도 훨씬 가는 무슨 나무의 속을 뽑아 쓴다. 여울에 들어서서 낚시를 흘리는 것이다. 여울 고기는 여간 민활하지 않아서 곤드래가 미처 채일새가 없이 고기 그것처럼 노는 것이다. 풀은 흘러내려가고 고기는 거슬려 끌려 올라오므로 낚싯대에 실리는 탄력은 갑절이나 더하다. 장마 뒤면 가끔 호화스러운 무당치리가 끌려 나온다. 은어 비슷하게 생긴 것으로 등은 검으나 몸은 푸른 바탕에 붉은 빛이 거칠게 죽죽 그어졌다. 배에는 약간 누른빛까지 돌아서 여울놀이에서는 가장 유쾌한 꽃고기다. 가뭄대는 이보다 맑고 기름지기는 더한 갈베리, 날베리들이 물린다. 선비서에서부터 진소까지 오리도 못 되는 데를 내려가는 동안 두 사발들이 족댕이가 차버리는 것이 하앙용이다. 낚시를 물만한 놈이면 적어도 찌뻔자리에서부터 굵은 놈은 거의 한자에 이르는 놈이 간혹 있다. 그물을 가지고 선비서로 갈 때는 족댕이는 안 된다. 아예 옥수수나 오이를 따러 다니는 다래끼를 들고 간다. 큰 바위를 둘러 그물을 치고 돌을 들여다 바위등을 득득 갈면 신장만큼한 꺾지, 뚝지, 날베리들이 나와서 그물을 쓰는 것이다. 선비서는 물이 맑고 강변이 깨끗하여 철렵들을 많이 오는 데인데 옛날 어떤 선비가 여기 바위 위에 나와서 글을 읽다가 책이 바람에 날려서 그것을 집으려다가 빠져 죽어서 선비소라는 이름이 많지 도깨비 많기로도 유명한 데였다. 낮에라도 아이들끼리만은 무서워서 못 오는 데다. 그러나 조금도 어두운 인상을 주는 데는 아니다. 등성이가 잔나무 숲인 석벽이 좌청룡 우백호로 둘려서 남양볕이 언제든지 뜨거웠고 속속들이 자갈이어서 아무리 헤엄을 쳐도 물이 흐르지 않는다. 탐스러운 들백합이 석벽에 늘어져 웃고 구름을 잰 금악산은 늘 명상에 조는 처사의 풍토였다. 나는 용못을 생각하면 먼저 선비소부터 그리워지곤 하였다. 우리가 서울로 온 뒤로 외가와 내왕이 드물어졌고 더욱 나는 공부로 세상살이로 서울에서도 다시 나돌아 전전하기를 여러 해에 외조부님도 이미 내가 강호에 있을 때 옥루에 오르셨고 외삼촌들도 누대 살아오던 용못을 버리고 만주 어디로 북지 어디로 흩어졌다 하니 나와 용못은 점점 인연이 멀어지고 만 것이다. 그러던 것이 낚시질로 인해 물을 찾게 되었고 물욕에 앉아 떠오르는 데는 진작부터 용못이었다. 그러나 길이 외지고 이제는 찾아가도 누가 낯을 알만한 데도 아니어서 나 혼자 전설의 하나로 즐길 뿐이더니 낚시터를 찾아다녀 볼수록 사람 멀미가 못 견딜 지경이오. 청유가 아니라 때로는 욕되는 적이 없지 않아서 그 매미 소리 뿐이오. 그 들백합의 웃음뿐인 쇠치망과 선비소에서 한번 낚시를 해보고 싶은 욕망이 더욱 간절해져서 그의 지난 여름에는 뜻을 정하고 여러 날 앞서부터 행장을 갖춰다가 바람 잔나를 택해 새벽차로 어느 고운님을 배우려 가는 길이 그처럼 설레랴 싶게 용못을 찾아갔던 것이다. 아, 십 년이면 산천도 변한다는 십 년이 두어 번 지났기로 과연 세월에는 산천도 못 믿을 것이던가. 동네 한가운데 있는 큰 돌다리 밑에 소녀 하나가 나와 걸레를 헹구는데 흙탕이 이니 개울이 아니라 그만 조그만 도랑이 되어버렸구나. 전에는 겨울에도 얼음 위에서 떡매로 때리면 얼음이 살가는 바람에 손뼉같은 붕어가 자빠져 뜨던데다. 이 개울물이 어째 이다지 줄었느냐 물었지만 걸레빠는 소녀는 예전 개울은 본 적도 없으니 내 묻는 것만 부질없었다. 농사가 한참 바쁜 머리라 동네는 빈듯 고요하였다. 누구를 만난 데야 서로 알아볼리도 없겠기에 예전 외갓집이던 집이 있는 윗말 쪽은 바라만 보고 우선 낚시부터 담가보고 싶은 욕심에 쇠치망으로 향하였다. 걸을 만치 걸었다. 저만치 어둠의 쯤이 쇠치망이려니 하는 데서 나는 더욱 요령을 잡을 수 없어 한참이나 망설였다. 분명 쇠치망일 때를 산을 뭉개 메우고 뻘건 진흙길이 비타를 돌아간 것이다. 김매는 농군에게 물은 즉 거기가 쇠치망이 옳다고 한다. 뒷산 골짜기에 광산이 생겨서 화물자동차가 드나드느라고 길을 닦아 쇠치망의 소호는 없어진 지 오래라고 한다. 그 앞에 다가가 보니 흐르는 물도 좁은 목으로는 성큼 뛰어 건널 정도다. 다시 농군에게 돌아와 물으니 앞개 울물은 수리조합 저수지에 수원을 빼앗겨 겨우 논에서 빠지는 물이나 내려오는 것이며 선비소를 거쳐 흘러오는 하안내천조차 수도 수원지가 돼서 읍의 사람들이 먹어 말리는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 선비소도 물이 줄었느냐 물으니 물이 뭐요 아마 그냥 갯장변일이다 한다. 허무한 노릇이다. 왔던 길이니 예 추억이나 더듬을까 하여 땀을 흘리며 선비소로 올라가니 등성이의 잣나무 숲은 백골치듯 하얗게 깎이고 공동묘지가 된 듯이 무덤이 되빡떡히듯 했다. 그새 여기 사람이 저렇듯 많이 죽었는가. 물이 모일만한 데인데 보이지 않는다. 가까이 가니까야 물소리가 난다. 흐르는 소리가 아니라 한 번 나고 그치는 소린데 어떻게 되어 나는 물소리인지 이상하다. 내 걸음에서 나는 것이 아닌 자갈 밟는 소리가 들린다. 그쪽을 살피니 웬 하얀 귀신 같은 노파가 선비소의 바로 석벽 밑에서 올려 솟는 것이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져서 걸음을 멈추었다. 무얼까? 주춤주춤 자갈 밭으로 올라서더니 꾸부정하고 엎드린다. 자갈을 주워서 치마폭에 담는 것이다. 한참 담더니 허리를 펴고 돌아서 주춤주춤 석벽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물은 보이지 않으나 물소리가 난다. 아까 들은 것도 자갈을 물에 쏟는 소리였다. 팥불이 같은 머리가 또 올려 솟는다. 주춤주춤 자갈 밭으로 올라서더니 또 자갈을 지피는 대로 치마폭에 담아가지고는 다시 내려간다. 나는 판단하기에 곤란하였다. 선비소에는 여러가지 도깨비의 전설이 있다하나 밤도 아니오 낮이라도 운권천청인데 도깨비라 보기에는 내 자신이 상식을 너무 멸시해야 된다. 하지만 사람이라 보기에는 이런 처소에 옴직하지 않은 백발 노파일 뿐 아니라 도를 주워다 물을 메운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사방을 둘러보니 산밭에서 김매는 사람들이 처처에 있다. 나는 용기를 얻어 불어 자갈 소리를 크게 내면서 석병 밑에서 물소리를 내고 다시 주춤주춤 올라서는 노파를 향해 나아갔다. 저 여보세요. 노파는 탁 풀어진 뿌연 눈으로 헐떡이며 마주보기만 한다. 돌은 왜 담아다가 물에 넣으세요? 대답이 없다. 꾸부정하고 그저 자갈을 줍더니 또 물로 내려간다. 또 올라오는 것을 소리를 질러물었다. 물을 아주 메꿔버리려고 그러세요? 그제야 노파는 고개를 끄덕인다. 왜요? 역시 말은 없이 자기의 행동만 계속한다. 쇠치막만 그리 못하지 않게 깊고 넓던 여기가 자갈이 내리밀려 평지처럼 변작이 되었는데 물줄기가 여기는 아주 끊어져 버렸다. 다만 석벽 밑에만 겨우 두억 한 통되게 자작자작한 불이 남았을 뿐인 것을 이 알 수 없는 노파가 부지런히 메우고 있는 것이었다. 금악산만은 예와 같았다. 흰 구름을 이고 태평스럽게 졸고 있다. 석벽을 더듬으니 들백합도 몇 송이 시뻘겋게 피어있기는 하였다. 연목 구워라는 말을 생각하며 어구를 벗어놓고 불볕에 앉아 한참 쉬어가지고는 다시 동네를 향해 들어오는 수밖에 없었다. 노파는 휘지도 않고 땀을 철철 흘려가며 지성으로 돌을 나르고 있었다. 참외막을 겨우 하나 찾았다. 맨 요새 김막가뿐이다. 백사관이, 감사관이, 먹사관이는 이제 절종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개화 속에 맞지 않아 그런지 김막가처럼 잘 열리지부터 않고 잘 찾지들도 않는다는 것이다. 참외까지도 고전이 되어버리는가? 나는 종로에서 사먹는 것보다 좀 신선하기는 한 김막가를 먹으며 이 참외막 주인에게서 그 선비소의 백발 노파의 수수께끼를 겨우 풀었다. 그녀는 도깨비도 망령난 늙은이도 아니라 한 슬픈 어머니였다. 그의 작은 아들이 병신을 비관하여 선비소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다. 넋이라도 건져주려고 물굿을 했더니 물에서 나오는 넋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의외에도 자기 아들보다 몇십 년 앞서 빠져 죽은 안마을 어떤 집 종년이었다. 물귀신은 그렇게 언제든지 대신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나온다는 것으로 다시 누가 빠지기 전에는 안만 물굿을 한들 자기 아들의 넋은 건질 바가 없었다. 살아서도 병신으로 구석으로만 돌던 것이 죽어서까지 외딴 벼락 및 우중충한 물속에서 일구 영천 천도될 길이 없을 것을 생각하고는 몇 번이나 그 어머니는 자기를 그 물에 던졌지만 번번이 큰 아들에게 건짐을 받아 작은 아들을 대신할 물귀신이 되지 못하다가 마침 선비소가 물이 줄고 장맛되면 자갈만 내리쏘려 변작이 되는 통에 옳구나 하늘이 무심치 않다 하고 날마다 나와서 그 얼마 되지 않는 물을 메우기 시작한 것이라고 한다. 허황하나 이 또한 인생에 얼마나 진실한 사정이기도 한가 나는 윗말로 올라서 우리 외갓댁이던 집을 찾았다. 중년 할머니가 손자인 듯 갓난해를 얻고 마당에서 밀멍석에 닭을 쫓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인데 사랑 구경이나 하겠노라 청하니 아들이 출타하고 없으니 들어가 쉬어라 한다. 사랑마당에 들어서니 기억은 찬찬하나 눈에 몹시 설어진다. 누마루가 어렸을 때 우러러 보던 것처럼 드높지는 않았다. 산면 둘러 걸분합이던 것이 유리창이 되었다. 전면에 호상루라는 현판이 붙었었는데 없어졌고 붕어 달린 풍경도 간데 없다. 사랑방은 미다지가 닫혀있었다. 누마루 밑을 돌아서 연당으로 가보았다. 연은 한 포기도 없이 창포만 무성한데 개구리들만 놀라서 물로 뛰어든다. 밤이면 개구리가 어찌 시끄럽도록 울었던지 외조부께서 잠드실 동안은 하인을 시켜 돌을 던져서 울지 못하게 하던 연당이다. 연당 건너 초당이 그저 있다. 삼간사랑이 겨울이면 너무 횡댕그렁하시다고 단칸빵에 단칸마루를 달아지어서 삼동에만 드시던 초당이다. 새 주인은 이 초당은 돌보지 않은 듯 이영 썩은 물이 벽과 기둥에 흉하게 흘렀다. 영창 바로 위에 무슨 글 여러 줄의 흔적이 있다. 종이가 몹시 사갔다. 이것이 이 집에 남은 우리 외조부님의 유일한 필적이나 아닌가 해서 반가이 나아가 살펴본 즉 안노공채의 돈중한 운필이 과연 그 어른 모습다웠다. 좌무수이 종일 탁청천이 자결 무성한 나무에 앉아 종일 있다가 맑은 샘의 시슨이 저절로 깨끗하고 채어산미 가여 조어수 선가식 산에서 맛난 것을 캐니 먹을만하고 물에서 싱싱한 것을 낚으니 먹을만하다. 기거무시 유적지안 더 읽을 수가 없이 아래는 종이가 삭아서 떨어져 버렸다. 그 초당에 잘 어울리는 속기 없는 좋은 글이다. 나중에 돌아와 상고해 보니 중국 당나라 때의 문학자 한퇴지의 글이었다. 글은 비록 남의 것이지만 한때의 생활은 바로 이 어르신의 것이었다. 기거무시 유적지안 정해진 일과가 없으니 오직 편한 대로 따를 뿐이오. 나는 초당마루에 걸어안자 멀리 금악산 머리에 구름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입속에 다스렸다. 이 초당 주인께서 지금껏 견세에 계시다면 오늘의 쇠치망과 선비소의 심경이 어떠실 것인가? 잘 사시다 잘 가셨다. 자연도 주인과 함께 오고 주인과 함께 가는 것인지 모른다. 기거무시의 생활부터 없으며 이제는 전설일 밖에 없는 그런 청복을 시정에서 파는 속취 분분한 물감칠한 낚싯대와 더불어 낚으러 다닌다는 것은 그 생각부터가 한낱 부질없는 꿈이런가? 외가댁 문 중에서 아직 몇 집은 이 동네에 계신 줄 짐작하지만 나는 수구타고 그 아들의 넋을 물을 메움으로써 건지기에 골똘한 늙은 어미의 애달품을 한편 내 속에 맛보며 길만 걸어 동구 밖을 나서고 말았다. 한 사조의 밑에 잠겨 산다는 것도 한 물 밑에 사는 넋일 것이다. 상전 벽혜라 일러는 오지만 모든 게 따로 대세의 운행이 있을 뿐 처음부터 자갈을 날라 메우듯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태준 작가의 단편소설 무연이었습니다. 재미있게 잘 감상하셨는지요? 이 작품과 연관해서 김남천 작가의 오디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이 작품도 꼭 함께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태준 작가의 작품들이 이미 저희 채널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 채널에서 검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검색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본 동영상 설명란에 들어오시면 링크 걸어두었으니까 좀 더 쉽게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